여기서 일하네. 머리 기네. 기시만. 저쪽으로 가보면 있거든요. 어른을 보고 인사도 할지 모르니 나는? 얘 누구냐? 너 미웅우니? 은호, 은섭이, 은호, 은섭이, 은섭이, 은호, 은호. 걔들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 뭐하니? 애까지 키워서 지금 누구 홀리는 거야 지금? 너 뭐야? 너 정체가 뭐니? 누나. 누나? 밖에서는 누나라고 부르라고 시키디? 나가서 말씀하시죠. 쪼아 누나 잠깐 나갔다 올게. 어디 도망갈려고 그래? 야! 야! 이만하게 하지마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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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많이 다친 거예요? 꿰매야겠어요 흉지지 않게 잘 해볼게요 봉합 준비해주세요